제 꿈 중 하나였어요 맥주 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버켓리스트가 있거든요? 누구 인터뷰하기 뭐랑 컨텐츠하기 이런 것처럼 그 중 하나가 만약 브로리를 한다면 일본에 있는 브로리와 콜라보를 해야지 제 꿈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해버려야지 했는데 크래프트 브로스가 내 꿈을 아사갔죠 밉다 히라이 그렇습니다 진짜 미쳤죠 국내에서 그래도 이견은 있지만 최고의 브로리 중 하나라고 불리는 국내 브로리 크래프트 브로스가 이번에 일본에서 최고의 브로리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웨스트코스트 브로잉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냈어요 맥주의 이름은 홉 브로스고요 라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 라이프 느낌을 살리면서도 좀 콜라보 맥주 느낌이 있거든요 라벨이 되게 귀엽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번에 웨스트코스트 브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영상 보시면 몇 개 나오는데 다 수준 높고 괜찮았어요 라거부터 해가지고 뉴잉글랜드 IPA까지 꽤 괜찮았어가지고 궁금한 브로리 중 하나인데 그게 또 국내 최고의 뉴잉글랜드 중 하나를 만드는 크래프트 브로스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도쿄에서도 릴리즈가 되니까 혹시 일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한번 구해보셔도 좋을 거 같네요 캐닙은 캐닙은 3월 22일이니까 4일 됐네 4일 상당히 신선하죠 좋습니다 맥주에 대해 설명을 읽어보면 일본 시조카의 웨스트코스트 브로잉과 대한민국의 크래프트 브로스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맥주라고 해요 첫 번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암시하는 느낌도 들고 스타일은 더블 뉴잉글랜드 IPA네요 도수는 8.2도 그리고 모자익, 엘도라도, 이지코맷이라는 세 가지 홉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맥주인데 소위 말하는 사기 홉인 시트라나 갤럭시가 아닌 모자익도 사기긴 하지만 요즘 많이 사용되지가 않죠 모자익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엘도라도랑 이지코맷이라는 홉이 사용되었는데 이 이지코맷이라는 홉이 꽤나 재밌더라고요 웨스트코스트 브로잉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홉이라 해가지고 이 맥주에도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콜라보가 또 재밌는 게 크브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콜라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웨스트코스트 브로잉에서는 똑같은 홉 조합을 사용한 서부식 IP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익, 엘도라도, 이지코맷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서부식 IPA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뉴잉글랜드 IPA가 나온 거죠 이것도 약간 좀 뉴잉이랑 서부식이랑 대비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 콜라보라는 그런 컨셉이랑 더욱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언제나 콜라보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편의점에 워낙 개떡 같은 콜라보가 많으니까 저희가 오늘날 콜라보백주가 뭔지 조금 희미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콜라보는 좀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이 서로 잘하는 것들을 좀 뽐내면서 또 서로에게 배운 배움과 뽐냄과 홍보의 장 이 저는 콜라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재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살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굳이 설명할 건 없고요 바로 먹어보죠 어우 향이 여기까지 자 우선 외관입니다 외관이야 뭐 사실 산화 안 된 크브의 외관은 뭐 굳이 논할 건 없는 거 같아요 어우 굉장히 추시한 외관이네 훌륭합니다 일반적인 시트라에서 느껴지는 그런 쨍한 느낌은 없는데 좀 더 둥글둥글한 열대관 향 위주로 많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시트라는 좀 더 시트러스랑 패션프로 계열로 그냥 팍 파고드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은 없는데 바디가 약간 가볍긴 하거든요 근데 바디가 가볍다는 거는 또 좋게 표현하자면 마시기 편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홉의 발현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일반적인 시트라를 메인으로 살린 유인과는 약간 다른 홉 플레이버 프로파일이 느껴져가지고 이것도 되게 좋네요 또 맛 끝에 이 플레이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좀 혀가 짜르란달까?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뉴 잉글랜드 IPA의 향을 살리는 거는 1류야 맛을 살려야지 언제나 제가 1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연하게 1류이기에 그 맛을 살리는 거는 뉴 잉글랜드 IPA 양조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의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맛에서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전해져 와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다만 이게 완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은 바디가 좀 더 묵직하고 약간 더 단맛이 있어야지 이 맛까지 더 끓어와지는 건데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덕분에 또 가볍고 마시기 편하다는 인상을 있는 거 같아요 이 맥주를 이제 크브 대표님이 보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웨스트코스트 브루잉의 브루어분들도 좀 더 이제 가볍고 마시기 편안한 맥주를 선호해가지고 요렇게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었다 하셨거든요 언제나 저는 그거는 설명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의도로 안 했지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결국 그게 나한테 납득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맛인 거 같아요 아무튼 의도해 아무튼 의도해 뭐 언제나의 크브 맛이에요 더 맛있었던 크브 더블 아이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타 이상은 저는 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맛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제가 크브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별로 걸리는 게 없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막 더욱 더 풍성해질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맥주를 평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차 운전하다가 방지턱 때문에 브레이크 밟듯이 걸리는 게 있냐 없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브 맥주는 저한테는 별로 저한테는 별로 걸리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난 좋은 거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래서